네,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요 이와여대 이지선 교수가 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가 대학교 4학년 때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가 타고 있었던 차에 불이 나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전신에 55%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번이 넘는 수술을 해야만 했고 또 재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들을 겪으면서 이지선 교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가 끝이다 더 좋아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이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지선 교수는 사실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내면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었겠죠 무엇보다도 그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돌봐줬던 어머니 덕분에 그리고 그녀 곁을 계속해서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 때문에 그녀가 결국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졸업한 이와 여대의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후에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보호막이 찢어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삶의 우선순위와 인생 철학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상 후 성장 트라우마 후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수가 트라우마 이후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쓰기라고 했습니다 다시 쓰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정해진 그 시간에 한 10분 정도 다시 쓰기를 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다시 쓰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적 치료와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일어났던 나쁜 이들에 대해서 또 그녀가 그렸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쓰기를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치료와 또 회복이 일어났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다시 쓰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그러면 음주운전에 의해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를 만났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언젠가는 정리될 수 있고 또 잘 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고도 만났다면 잘 헤어질 수 있다라고 다시 쓰기를 했고 다시 쓰기 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덮였으며 몸이 아픈 만큼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조금씩 흘려보내는 듯 헤어졌다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고 그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상실이나 과거의 고통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을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사고를 똑같은 사고를 겪었어도 우리가 다시 쓰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살 수 있고 사고를 만났지만 사고와 잘 헤어진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그 결정은 바로 다시 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마다 다시 쓰기를 했고 그 결과 그녀가 썼던 책 제목 그 썼던 책 제목처럼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루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극적인 여인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다시 쓰기 하나님의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키는 나오미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두 아들까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루키 1장 20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건데 본인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라는 건 조금 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 부르라고 하냐면 마라, 쓰디쓴, 괴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서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과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을 내렸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었고 결국엔 비관적인 해석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을 보면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모아보러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녀 스스로 다시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시 쓰기는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에서 나와 있는 인간의 해석에 따른 다시 쓰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루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루키의 결말은 하나님이 다시 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나오미의 고통의 탄식과 비극적 슬픔이 변해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루시 낳은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로 이름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루시의 죽은 남편이었던 이 말론의 상속자로 이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망해서 다 이제는 대가 끊어져 버린 그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보아스와 루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요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루시의 시작은 비극적 슬픔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누가 루시에게 임신하게 하셨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루시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스는 말론과 결혼을 해서 한 10년간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같이 살면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불임 상태에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늙은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오미에게 생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전에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루키의 1장 20절부터 보면요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런 환란과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애통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신 때문이었고 또 보아스와 루시 결혼한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신 덕분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처럼 다 망해서 대가 끊어진 나오미의 가문이 되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 가문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사회 소망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선하시다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을 실수했기에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이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과거에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후회가 되고 죄책감과 실패감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시성 교수가 사실은 신실한 글쓰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다시 쓰기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느낌으로 이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내 문제를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써 내려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성 교수도 매일매일마다 다시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나갔던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날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쓰기를 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쓴 그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엔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미 그의 믿음 가운데서 해피엔딩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보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루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절 말씀입니다 루시 아들을 낳았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까 나오미에게서 남편도 없고 다 늙어서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4장 19절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네 백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또 사라의 자궁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들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객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셨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25년 전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65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65세의 할머니는 어느 정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실 조금이라도 젊은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고 25년 지나서 사라의 자궁이 다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약속을 성취하시는 아들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오미에게서 이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건 이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5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줄 알았으면 약속을 안 받을 걸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한계와 그 절망과 좌절에 때로는 처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그건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최선에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디 응답되는 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좌절과 또 절망이 낙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좀 실천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갑자기 막 불붙이듯이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했는데 이래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낙심이 되고 때로는 좌절감이 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약화시키거나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히려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또 불타오르게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2절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죽기를 하러 나가게 될 때 무엇을 사모하면서 이삭죽기를 하러 나가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율법에 명령했던 말씀했었던 이삭죽기를 하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죽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별로 할 만한 게 못됩니다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이삭죽기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한 끼 먹는 거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삭죽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주변을 봐요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왕년에 저렇게 추수하면서 저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이삭죽기처럼 보잘것 없고 오히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가정 외하여 애쓰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삭죽기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은 추수하고 있어요 학교도 진학도 잘합니다 결혼도 잘하고 건강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는 이삭죽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는 거죠 비교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룩기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이삭죽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이삭죽기 할 수 있는 것 룩이 이삭죽기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룩과 결혼해서 보아스의 추수가 다 누구까지 됩니까? 룩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룩이 만약에 기업물을 이들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사실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나오미에 다 무너져버린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한 희생이 아닙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삭죽기, 사랑의 희생이 때로는 볼 때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낭비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작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룩이 이삭죽기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룩은 이삭죽기 대회에 아마 선수권자에서 하여튼 대단한 상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냥 현실의 비참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삭죽기만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룩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이삭죽기지만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일어난 결과를 보니까 그것은 보아스의 추수에 동참하는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17절 뒤에 보면요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세의 아버지고 그 이세가 낳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양은 죄악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사들이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냐 하면 룩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을 통해서 결국엔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룩기는 가장 작고 평범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룩기는 인간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영광스러운 구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룩기는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작고 평범한 이 가족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이삭죽기 하고 그리고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하는 행동들이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상의 작은 이들 작은 순종과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이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행하는 이들이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내하는 거 배우자를 인내하는 거 나도 할 말 다 할 수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하지 않는 것 양보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귀한 이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사실은 깨닫게 되는 또 목회하면서 많은 영어들을 섬기게 되는 대부분의 것은 가정 안에서 제가 배우고 훈련한 것입니다 아내를 대하면서 자녀를 대하면서 부모님을 대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가정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요 가정 바깥에서 뭔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들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기도원이나 드보라나 삼손같이 그렇게 뭔가 바깥에서 열심히 큰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종식되지 않았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룩과 나오미와 같은 평범한 그런 일상생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대하는 것 자녀들을 대하는 것 특별히 사춘기 시절에는 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체가 발달하면서 아주 아이들이 이상해집니다 그런 아이들의 발달 과정 가운데 겪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운 자녀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될 그 조상이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놀라운 이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장애를 안고 있고 또 희귀병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 가족들을 돌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가운데 얼마나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고통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이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희생이라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이들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귀한인인 줄 믿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삭죽기 하셨고 사랑으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모든 이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반지의 제왕으로 알려진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단편소설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런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니글의 이파리 니글이라는 단어는 깨작거리다 비능률적으로 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 이거 너무 싫죠? 쓸데없이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 중요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니글인데 이 니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가가 꼭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사실 이파리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그 나무의 이미지였는데요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캔버스도 되게 크게 만들고 그리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크게 계획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사람이 너무 꼼꼼하고 세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이파리의 음영이나 광택이나 표면에 맺힌 이슬방울 하나도 세밀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진전이 좀 잘 안 됐던 것이죠 또한 니글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가 그리고 있었던 붓을 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그 날에도 그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비를 흠뻑 맞게 되고 그때 이제 감기가 걸리게 되고 독감에 걸리게 돼서 고혈에 시달리게 되다가 그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꼭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이파리 하나밖에 그려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직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초라한 이파리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결국에는 통곡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천국행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천국의 가장자리에 갔을 때 그때 큰 나무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니글이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그 그림 그대로 상상했었던 그 그림의 이 나무가 바로 이 천국의 가장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려고 했었던 노력했었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무를 바라보면서 니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이것은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니글은 자기가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파리 하나 그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무가 자라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신이었고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이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쓸모없이 자기 인생을 보낸 것 같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되살리는 그 일만큼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이 없었음을 이 소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위대한 이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 일들이 모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들을 집 바깥에서 아니면 시간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이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그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있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 가운데는 저마다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다시 쓰기로 하나님의 다시 쓰기와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이 환란이 가볍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가볍다라는 건 앞으로 오게 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사실 일시적이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환란이 결국엔 무엇을 이루어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란, 고통, 슬픔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인생의 꿈을 이루는 데 방해거리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이루어지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충의 표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나서 잘 헤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룩기는 단순하게 룩과 나오미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바로 고난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죠 고통으로 절망으로 많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은 의로운 정의로운 청년이었지만 로마의 압자에 의해서 종교에 부패한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도 아깝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훨씬 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이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다시 쓰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쓰기 하게 되어질 때 루키의 마지막 엔딩처럼 하나님의 다시 써주시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이와 같이 더 구속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별 곳일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니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신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여전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나의 부르신 뜻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나의 지혜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러고 계심을 믿고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의 생각으로 나의 해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다시 쓰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어 없어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상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게 하시고 다시 써내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이 써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런 놀라운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믿으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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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주시옵니다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원하시옵니다 주의들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내려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믿음의 영주가 헛되지 않게 이어주옵니다 아버지 여기 그 믿음의 상승에 또한 사랑의 그 신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원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도 더 크다라는 것을 비로 알고 대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들 가여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작고 주여 그 모습에 진지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일하시는 나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여수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시간 맞는 환란의 성한 것이 시격이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룻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마무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날 부르신들 내 생각보다 큰 것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을 알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